자, 1을 뽑은 사람은 1팀, 1을 뽑은 사람은 2팀이야. 난 2팀, 너는? 나도 2팀. 아, 다행이다. 네 등 뒤에 숨을 수 있게 됐네. 운 좋은데? 짜식. 오유사님이랑 팀장님 왜 참여 안 하세요? 난 감독관, 윤 팀장은 심판. 자, 그럼 팀별에서 볼까? 1팀 왼쪽, 2팀 오른쪽.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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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자, 시장에 앞서 한 말씀 하시죠. 뭐? 한 말씀? 어, 열심히 해. 끝. 자, 상대편 깃발을 뽑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알지? 그럼, 샤아! 착! 우린 오리공이나 뭐로 가지? 네? 아니, 저 심판 봐야 되는데. 심판은 무슨 얼어 죽을. 지들끼리 알아서 하라 그래. 자, 이거 동그라미 속에 표적이 들어오면 쏘면 돼요. 쏘는 거 이거 방아쇠 당기면 되고, 오케이? 어, 이걸 당기면 정말이 나갑니까? 나 무섭습니다. 천천히 만져봅니다. 노 프로블븜. 걱정 마요. 나 고향에서 별명이 렘보였어. 내가 미녀씨 죽겠... 아! 뭔 놈이야! 미녀 없이! 박주린! 벌써 죽은 겁니까? 나 이제 어떡합니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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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거 진동으로 바꿔! 서바이벌 하면 정신 짜서 보게 이게! 너 따라다니는 것도 힘든데 나 그냥 빨리 죽고 쉬면서 애비나 할까? 야, 걔 빠진 소리! 어쩌지 지지 않겠으면 이겨야지. 무슨 소리야? 어? 또 승부욕에 불타는 눈빛이... 피해! 야! 야 어디 갔어? 방금까지 여기 있었는데 나 찾아? 엄마야 깜짝이야! 너 뭐 그렇게 나타나? 평범하게 좀 나타나면 안 돼? 조용히 해! 진등줄이! 두고 가야 돼요! 죽여버린다! 야! 얼굴은 왜 이렇게 칠했냐? 누가 보면 흐르는 줄 알지 잠깐! 근데 너 제끼였고 핸드폰으로 좀 뭐래! 열지는 못하는걸! 패턴으로 알아낼 방법이 없나? 성으로? N으로 해보자 N! 아니 잠깐만! 지난번에 분명히 이모손이 Z짜리 그렸는데? 내가 해볼게 내가! 아니 잠깐만요! 밑에가 짧았나? 응? 이거 아니야? 어? 내가 열었다 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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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이 전화번호 여기 있네? 일단 만나자 그럴까? 만나서 뭐라 그럴 건데? 무작정 수영이 만나지 말라 그러려고? 그냥 만나기보다는 돈봉두라도 준비해야 되지 않나요? 이럴 땐 돈봉두가 효과 있는데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그쵸? 꼴랑 10점? 치! 아 지들은 별거 아닌거 해도 서로 추천해서 쭉쭉 올려주더만 난 쉽거 아니라고 차별하냐? 에이씨 더러워서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너무 적게 나오면 꼴만 우스워지고 그렇다고 백만원만 줘도 떨어질 놈을 천만원 넣으면 돈 아깝잖아 하고 다니는 행색을 보니까 되게 가난해 보이던데? 형편을 한번 알아볼까? 뭐 단서가 없나?